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가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ello I am Dr. Kim who launched a multi-hungle 카페 채널. Dobri uttru ette dottru kim katturae viziot mu no go yajjjini karnalva kafe.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 러 즉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표현에서 다시 5-1강 사과용서 양보에서 사과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5-1강 사과용서 양보에서 사과에 관련된 문장들을 러시아어의 원의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럼 듣겠습니다. 제 실수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прошу простить меня за мою ошибку. 잘못했습니다. извините меня. 제 잘못입니다. это моя ошибка. 늦어서 죄송합니다. извините за опоздание.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я не имел ввиду ничего плохого.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я не специально.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извините что вам пришлось ждать. 다음부터 좀 더 주의하세요. будьте внимательны в дальнейшем.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извините меня за все.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извините за беспокойство.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извините что заставил вас волноваться.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если я испортил вам настроение, простите.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я не имел этого ввиду, простите.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я не хотел вас обидеть.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впредь буду более внимательен.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впредь этого не повторится. 대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извините что заставил вас ждать. 괜찮습니다. 처리는 다 됐어요. ничего. вы все закончили? 네, 여기 있습니다. да, вот. возьмите пожалуйста.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읊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모마다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 럴, 직접 목적어 DO이고, 모마에게는 간접 목적어 O입니다. c는 compliment, 보호로서 주어로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는 s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는 oc입니다. 어순은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러시아의 어순은 주어동사목적어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주어, 저는 또는 나는이라는 주어 s가 생략되었고 사과드립니다가 동사부위로서 이런 식으로서 저는 사과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프라슈, 프라쉐니아 자, 이것도 주어가 없죠. 프라슈, 동사부위가 되고 프라쉐니아가 목적어 O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쉐니아, 즉 사과 또는 용서를 프라슈,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라슈, 프라쉐니아 사과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 실수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주어가 없죠. s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과드립니다가 동사부위 일형식으로서 제 실수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가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프라슈, 프라시찌, 미니아 자마이 아쉽구 여기서 보시면 자마이 아쉽구, 즉 제 실수에 대해서 프라시찌, 미니아 저를 용서를 프라슈, 구합니다. 즉, 청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마이 아쉽구, 제 실수에 대해서 프라슈, 프라시찌, 미니아 즉, 사과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잘못했습니다. 이제 미니찜, 미니아 즉, 영어에 excuse 미와 같죠. 이제 미니찜, 미니아 즉, 잘못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 잘못입니다. 한국에서는 주어 그것 또는 이것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입니다가 동사부위가 되고 제 잘못, 주격보여시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at my aship가 저기에도 마찬가지로 at가 주에서가 되고 그 다음 러시아에서는 비동사의 현재인 ema, iz가 없죠. 그리고 그래서 my aship가 주격보여시 이 형식으로 분석해서 at, 즉, 이것은 my aship가 제 잘못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미니찜, 자빠지다니에 자빠지다니에 즉, 늦어서 이제 미니찜,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뢰가 많았습니다. 이제 미니찜, 자, 브리치넨에 네오도브스티아 즉, 네오도브스티아 불편이죠. 그리고 브리치넨에 즉, 끼치다. 그래서 브리치넨에 네오도브스티아 즉, 불편을 끼쳐서 이제 미니찜, 즉, 죄송합니다. 결국은 이제 미니찜, 자, 브리치넨에 네오도브스티아 즉, 신뢰가 많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야 네 이멜 이멜라 브비드 니체보 뿔라호바 즉, 여기서 보시면은 니체보 뿔라호바 뿔라호바 좋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니체보 뿔라호바 좋지 못한 그 어떤 그런 브비드 생각을 야 네 이멜 갖지 않습니다. 결국은 브비드 니체보 뿔라 호바 즉, 제 뜻은 야 네 이멜 또 이멜라 해서 갖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니체보 뿔라 호바 즉, 좋지 못한 그 어떤 브비드 즉, 생각을 야 네 이멜 또는 이멜라 갖지 않습니다. 결국은 네 또는 이멜 이멜라 브비드 하면은 염두에 두다죠. 그래서 니체보 뿔라 호바 그 어떤 나쁜 것도 야 네 이멜 이멜라 브비드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멜 러시아에서는 명사도 성을 가지지만 동사의 과거형도 남성 여성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멜 남성이죠. 그리고 이멜라 여성이 되겠습니다. 여성 동사형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네 이멜 이멜 이멜라 브비드 니치보 플라 호바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야 네 스페 짤러 야 즉 저는 네 스페 짤러 즉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즈비닛제 시토밤 브리슬로 제다지 여기서 밤 당신을 제다지 기다리도록 브리슬로 시 해서 이즈비닛제 미안합니다. 즉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부터 좀 더 주의하세요. 무집제 볼래 본인마찔리 부닐리네이션 무집제 동사 부의가 되고 볼래 본인마찔리 죽게 보였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닐리네이션 즉 다음부터 앞으로는 볼래 본인마찔리 즉 좀 더 주의를 무집제 하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이즈비닛제 미냐 잡쇼 잡쇼 여러가지 모든 것이 다죠. 그래서 잡쇼 즉 여러가지로 이즈비닛제 미냐 즉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즈비닛제 자 비스파고이스트바 마찬가지로 자 비스파고이스트바 즉 귀찮게 해서 이즈비닛제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즈비닛제 시도 다스다빌라 다스다빌라 밤 비스파고이스트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밤 즉 당신에게 비스파고이스트바 즉 폐를 다스다빌 다스다빌라 즉 끼쳐서 이즈비닛제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스다빌 남성 동사형 되겠습니다. 의미 과거형 이죠. 다스다빌 다스다빌라는 또 여성 형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과거형 여성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즈비닛제 죄송합니다. 다스다빌 다스다빌라 밤 비스파고이스트바 즉 당신에게 비스파고이스트바 폐를 다스다빌 다스다빌라 즉 끼쳐서 이즈비닛제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즈비닛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스다빌 남성 자스다빌라 여성 되겠습니다. 동사의 의미가 아로 끝났습니다. 여성은 그 다음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문장이 두개죠. 상하게 했다면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상하게 했다면 동사 부위가 되고 기분을 목적으로 사명식이 되겠소? 사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사과드립니다. 또 여기도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사과드립니다. 동사 부위 그래서 해석을 하면 제가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앞에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명식이 되고 제가 사과드립니다. 일용식이 되겠습니다. 루시아 루시아를 보시면 예슬리아 이스포찔 이스포찔라 밤 나스토로에니아 플라스티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슬리 만약에 야 제가 이스포찔 이스포찔라 밤 즉 당신에게 나스토로에니아 즉 기분을 이스포찔 이스포찔라 즉 상하게 했다면 플라스티제 사과드립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야 내 이멜 이멜 나 에드버 비드 플라스티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야 내 이멜 이멜 나 비드는 염두에 두다 염두에 두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생각을 가지다 가지지 않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는 에드버 즉 그런 어떤 것을 그런 것을 야 내 이멜 이멜 나 비드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즉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티제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야 내 이멜 이멜 나 에드버 비드 즉 저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즉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플라스티제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야 내 하첼 하첼라 바스 아비젯지 야 제가 즉 바스 당신에게 아비젯지 즉 언치 않게 할 그런 생각은 내 하첼 하첼라 즉 뜻은 없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야 야 내 하첼 하첼라 바스 아비젯지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부프레즈 부드 본래 보니마첼런 보니마첼라 자 여기서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부드 동사 부여되고 본래 보니마첼렌 보니마첼렌 또는 보니마첼라 주격보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부프레즈 즉 앞으로는 본래 보니마첼렌 보니마첼라 좀더 주의를 부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프레즈 에트브 네 바프다리샤 즉 에트브 즉 그와 같은 일을 네 바프다리샤 즉 다시 발생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프레즈 앞으로는 에트브 그와 같은 일이 네 바프다리샤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화를 보시면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이즈비니쯔 시토 자스타빌 자스타빌라 바스 즉 즉 즉 즉 바스 당신을 즉 기다리도록 자스타빌 자스타빌라 해서 이즈비니쯔 죄송합니다. 결국은 시토 자스타빌 자스타빌라 바스 저다치 당신을 기다리게 했으니까 즉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이즈비니쯔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처리는 다 됐어요. 하니깐 보즈 자 보즈 동사 보즈 목적 사명 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즈비니쯔 뭐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보즈 당신은 보즈 가져가세요. Fajalsta 플리즈 그래서 다 보즈 미쯔 Fajalsta 네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정들과 의의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의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네 듣겠습니다.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제 잘못입니다. Это моя ошибка. 늦어서 죄송합니다. извините за опоздание. 실례 많았습니다. извините за причиненные неудобства.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Я не имел в виду ничего плохого.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Я не специально. 기다리기 해서 미안합니다. извините что вам пришлось ждать. 다음부터 좀 더 주의 하세요. будьте внимательны в дальнейшем.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извините меня за все.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извините за беспокойство. 피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извините что доставил вам беспокойство.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извините что заставил вас волноваться.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если я испортил вам настроение простите.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я не имел этого в виду простите.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я не хотел вас обидеть. 앞으로 는 более внимателен.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впредь этого не повторится. 대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извините что заставил вас ждать. 괜찮습니다. 처리는 다 됐어요. ничего вы все закончили? 네 여기 있습니다. да вот возьмите пожалуйста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러시아어를 전공을 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남겨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Спасибо что вы салюши лимия 구독과 좋아요 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